자 여기서 올라갑니다 어이 에이 에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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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 으이자 미세요 미세요 아니 타지 말고 밀으라고요 3층 아저씨 자 좋아요 점프 됩니까 하나 둘 점프 에 due 가 안되는데요 이거 어떡하니까 이거 아 과도 뭐가 안 되는데요 아 으 이소리지 말아요 이거 전 지수 없나 으 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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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어떻게 하는거지? 아 긁허하하하 저번에 doctoralcie Style이 오.. 아 저거 어떡하지 저거 난 저거 가지고싶은데 여길타야되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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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낼거야 그렇지 간다 간다 이놈들아 이놈들아 하나 둘 다왔어 이제 다왔어 내가 거기 가면 너네 이제 다 이제 이제 혼난다 너네 간다 세 아야 아파요 아프다고 자 이제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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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가나 하나 아아아아 아니 밑에 발쓰겨요 아저씨 밑에 발쓰겨요 이제 다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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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다왔어 너네 이제 혼난다 이제 혼난다 진짜 똑바로 안할래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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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진짜 이제 혼난다 진짜 아 밑에 발 많이 쓸리는데 난 발 쓰라린데요 정매 얘가 잡을 수 있는게 아니라 뭔가 반동으로 얘를 저기까지 부딪히게 해야되나? 할 수 있을 것 같애? 가 이제! 가! 안됐니? 어... 진짜... 왜 안되지? 왜 안되는거지? 뭔가가 있는거 같은데? 잡는건 맞는거 같고 최대한 앞으로 가까이 가서 점프했었는데 아까도 해볼게 다시 너넨 진짜 나 올라가... 혼난다 나 진짜 혼난다 나 거의 다왔어 이제 나 이제 올라갈거야 근데 여기서 더이상 안가 어? 어? 더 가는거 같애 더 가는거 같애 가는거 같애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어우... 에 위로 못 올라가요 내 발을 놔라 이 놈아 내 발을 놔라 어... 아니 진짜... 아... 거의 다 했는데... 아... 아야... 환장하겄네 진짜 아... 잡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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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정안정하겄네 진짜 아... 아... 셋이야 후우... 셋이... 잡았니? 잡으면 말하세요 잡았습니까? 아 좋습니다 갑니다 꼭 잡으세요 갑니다아... 아아... 아 오늘은 무슨... 뭐야 공포라디오 안합니다아... 죄송합니다아... 어... 됐다! 오 됐습니다 됐습니다아... 됐습니다아... 아휴... 아휴... 힘들었네... 아휴... 힘들었네... 아휴... 저 지나가겠습니다아... 아... 이 차가... 어둠을 헤치고... 나... 수를 건너... 아휴... 또 잘못했네... 아휴... 아휴... 더 밀어야지요... 우아아아... 이제 여기로 갈 수 있겄지... 좋습니다아... 아휴... 아휴... 아휴.... 되다... 아휴... 되다 ... 아... 되다 후 내려놓으세요 여기... 던지는건가? 던져서 맞춰 하나 우와 하나 둘 던져서 맞추면 못 맞추냐 어떻게 해야돼 이것도 어떻게 해야되지 에이 놈들아 너네가 해봐 오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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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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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백일호 아저씨 차지마세요 백일호 아저씨 그 찾지 마시구요 아 니네가 다시 해서 줘 여기까지 여기까지 던져줘 웬만하면 아 진짜 여기까지 좀 던져달라니까 백일호 아저씨 아 진짜 한번만 더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305호 너에게 힘을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던지자마자 나갔어야죠 죄송합니다 한번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잡아야지 잡아야지 아 진짜 손발이 안맞네 한번만 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던지세요 아주 좋아요 이건 또 뭐야 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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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오놀아 엮고놀자 아 아 야 나 함정에 빠졌어요 아 진짜 이거 왜이러니 게임이 어떻게 된거야 엔딩이야 어디야? 오 움직인다 올라가야 되나? 뭐 올라가지도 못해 내려가 내려가 그럼 뭐가 있어? 아 이거 뜯어야 되나 또? 그렇지 가자 더 뜯어야 돼? 다 뜯어야 돼? 막 뜯네 막 뜯어 어디까지 뜯어야 돼? 이거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다 뜯는 거야 이거 다 뜯었나? 뭐 과재도 온다고 이쪽도 뜯어야 돼? 아하이 이리로 나갈 수 있겠지? 올라가나? 못 나가? 못 나가? 아 뭐야 괜히 다 뜯었네 빛이 있다 빛이 있어 어쩌다가 켜낭이 됐지 이거? General 뽀얀살결 뽀얀살결 못잡아? 뭐야? 뭐야? 잡아뜯어 그냥 예 멀바님 들어가세요 아 웃어 어떡해 이쪽에 뭐 있나? 헤엄치는 거 봐 우와 아 뭐 없는데? 뭐지? 도대체 갈 데도 없잖아 그쵸? 갈 데도 없고 뭐 아까 거긴데? 와 이 게임 은근히 기네 끝날 듯 끝날 듯 안 끝날 도대체 이 게임의 끝은 어디인가 어? 어 뭐야? 뭐야 이거 헐 헐 뭐죠 이거? 왠지 왠지 몸이 따뜻해지는 이 느낌은 뭐죠? 흐흐흐흐 어? 못 움직여 뭐지? 하아 못 움직여요 뭐지? 흐흐흐 어? 어? 뭐가 움직인다 그게 동영상인가? 어? 뭐야? 엔딩이야? 이렇게 끝나? 이렇게 끝나? 이게 끝이야? 헐 얘가 뚫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? 쓰레기 베드 엔딩인거에요? 흐흐흫 뭐지? 한 번 더 해야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? 그래? 내일 해야되나? 야 이거 한글판이라메 흐흐흐흐흫 그럼 엔딩에서도 엔딩에서는 한글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엔딩은 다 영어로 써놓고 뭘까? 한글은 진짜 도전과제하고 아까 그 뭐야 설정할 때 그거 한글이었고 뭘까요? 네 주무세요 일단 우리 자고 어 일단 자고요 아니야 잠깐만 어 좀비들을 어린이가 해방시켰다구요? 어 인사이드 스토리 한번 검색은 해볼까? 인사이드 스토리 뭐야 안 떠 왜 게임 안 뜨는데 인사이드 한글로 쳐야되나 비오는 소리 좋네요 나무위키에 있다고요? 나무위키 나무위키 인사이드 DC 인사이드 영어로 인사이드 됐다 음 어디 봅시다 한번 요거 보고 마무리 합시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게임 자체는 분위기 있게 잘 만들었구요 음 뭐 스토리는 잘 모르겠고 엔딩도 그닥 뭔가 맘에 썩 들진 않지만 그럭저럭 뭐 할만 했네요 그래도 하루만에 엔딩도 보고 5시간이나 했지만 음 그래요 모두 고생하셨구요 어 재밌었어요 다행이네요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구요 좋은 밤 되시구요 정말로 주무세요 안녕